벤츠 S63 AMG 2010년식 차량입니다 음질전형 블루투스 제품은 aptx-hd 32비트 DA 컨버터가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부드러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용을 제가 개조작업해서 작업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 30Hz 제품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면서도 힘있고 아주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엔진 시동 걸리는 것도 빨라지고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차량 전체적으로 아주 스무스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츠 S63 AMG 2010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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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